부산의 가장 오래된 서점, 어딘지 아시나요? 남포동 만남의 장소로 유명한 부산 문우당 서점. 문을 닫은지 아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앙동에서 70년째 영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문우당을 가장 오래된 서점이라는 수식으로 설명하기는 부족합니다. 문우당은 한국전쟁 이후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선 기술 서적이 필요하다는 김용근 일대 대표의 뜻으로 시작됐습니다. 해양 관련 서적은 모두 문우당에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해양 분야에 전문화된 서점일 뿐 아니라 다양한 지도를 보유한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단 한 명의 고객이 찾을지도 모른다는 신념 하나로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해양 서적과 지도도 버리지 않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 차례 폐업 위기 이후 서점 직원이 이를 이어받아 다시 일으켰습니다. 부산의 재밌는 이야기를 모으는 부산 PD와 오늘의 주인공은 부산 문화의 자부심, 70년을 바라보는 문우당 서점입니다. 1955년 한국전쟁 직후 1대 김용근 대표는 23살이란 젊은 나이에 범내골 부근 작은 서점을 열었습니다. 이후 1961년 옛 해아여고 앞에 20평 크기의 기술 서점 문우당을 다시 열었습니다.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에게 꼭 필요한 것은 기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전국에서 우편 주문이 쏟아졌고 대구 등지에서는 이른 아침 기차를 타고 문우당에 책을 사러올 정도였습니다. 이후 규모가 커지면서 1973년 우리가 잘 아는 안포동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금은 해양 쪽으로 많이 하시긴 하지만 꼭 해양만 아니더라도 건축, 전기, 기술에 관련된 책들은 많이 하셨고 그래서 기업체, 특히 한전이라든가 주문이 들어오면 자전거로 배달도 하시고 짐 자전거 혹시 아세요? 새카맣고 큰 거 그런 자전거에 실어가지고 배달도 하셨다 하더라고요. 문우당은 단순히 책을 파는 곳만은 아니었습니다.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부산 시민들의 독서문화 증진을 책임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것도 좀 많았어요. 독서노트라든가 팜플렛 같은 거 얇은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손님들한테, 시민들한테 무료로 배부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하셨고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지하철 문구라고 해가지고요.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책 보고 놔둘 수 있게. 저희들이 그걸 1년에 한 2천 권씩 대표님 생각은 어차피 내가 서점을 통해서 돈을 벌었으니까 시민들한테 뭔가 보험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아마 그렇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당시는 오프라인 서점의 전성기였습니다. 부산 사람들은 문우당을 만남의 장소로 기억할 만큼 널리 알려져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찾기도 했습니다. 부산 독서문화 전성기의 중심에는 문우당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매장이 1, 2층이었거든요. 2천 권을 하는 계단에서 내려다보면 새카맣게 보였어요. 머리만 보이니까 그 정도로 사람이 많았고 그때는 책을 어떻게든 많이 진열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통로가 좀 좁았거든요. 항상 지나가면 손님들끼리 부딪치고 직원들 손이 막 부딪치는 그 정도로 사람이 많을 시기였습니다. 특히 남포동 문우당 서점은 남포동에서 만나자 그러면 문우당 서점 심지어는 남포동 버스 서점에서 사실 몇 군데가 있긴 한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정류장 이름 자체도 문우당 서점이었어요. 그 정도로 서점에 사람이 많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특히 부산의 서점답게 해양에 특화된 기술 서적을 많이 취급했습니다. 부산은 사람들이 많이 드나다니는 부산항이 위치해 있고 각종 해양 관련 학교들이 밀집한 해양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찾기 어려운 해양 도서는 문우당에 가면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해사도서라면 해양에 관련된 모든 책들입니다. 배에 필요한 책들, 해운회사에서도 필요한 책들, 선원들이 보는 책들, 이론적인 기술 책들도 있고요. 또 선원이 되려면 사실 시험을 자꾸 쳐야 되거든요. 그런 급수별로 나오는 시험 수험서들,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죠. 아마 해양에 관한 책들 중에서는 가장 많은 종수를 저희 전 대표님께서 만들지 않았을까. 아닌 말로 서울에 있는 가장 큰 서점에 가도 없는 책들이 저희 서점에는 사실 자신 있게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주로 선사, 해운회사에 있는 분들, 배를 타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가장 많이 오고 싶다고 보면 됩니다. 마치 어제 인터넷으로 주문이 들어왔는데 그 책이 9년 만에 팔렸거든요. 다시 재입구를 시키려고 찾아보니 그 책이 지금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책을 사신 분은 대한민국에서 딱 한 군데, 저 서점에서만 파는 책을 구매를 하셨다는 거죠. 문우당은 해양기술서점으로도 불렸지만 부산에서 가장 많은 지도를 가진 서점으로도 유명했습니다. 단순히 지도를 파는 것을 넘어 김 대표는 지도 제작자를 데려와 지도 제작에도 나섰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가 그 계기였습니다. 아무리 작은 나라나 수도도 10초 만에 찾을 수 있는 세계 지도로 특허를 받았습니다. 사실 보면 별것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없는 걸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저희 대표님이 생각이 엄청 많이 하셨어요. 색깔이 마음에 안 들으면 또 찍고 글자 폰토가 좀 작다 그러면 키워야 된다 해서 또 찍고 그래서 대표님 이거 다 865 차로 찍으면 안 될까요? 아니 서로 잘 만들어야 된다 해서 완벽함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부산 운전자 지도해서 지도를 펴면 꼭 하잖아요. 그래서 접어서 볼 수 있게 그런 지도도 있었고 부산 직할시 지도해서 강력시 되기 전에 부산 관광 안내지도 그런 지도책도 만들었고요. 사실 판매는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렇게 보유하고 있으면 누군가에게는 안 사더라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제공해 주자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사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지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매장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부산 문화의 자부심이었던 문우당도 시대의 흐름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터넷 서점이 활성화됐고 높은 할인율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문우당은 서서히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대형 서점의 등장으로 적자 누적이 심각해지면서 문우당은 결국 2010년 10월 31일자로 폐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부산의 또 다른 대표 서점이었던 동보서적도 한 달 전 문을 닫은 상황이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전 서점이 다 그렇죠. 인터넷 서점이 1, 20%는 기본이고 30%, 50%, 심지어 80%까지 할인을 하는 그런 경우였으니까요. 20% 이상의 할인이 들어가면 그거는 감당할 수가 없는 가격이 됩니다. 그것도 오프라인 서점에서 그만큼 입국가가 떨어지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문을 닫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서점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폐업하는 과정에서 김대표의 우직하고도 울고든 신념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당시 전국의 많은 서점이 고의로 부도를 내고 책값을 떼어먹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대표는 단돈 3천 원짜리 부채까지 청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희 대표님께서 직원들 월급과 퇴직금은 걱정하지 말아라. 거래처에는 확실하게 지불을 다 잘해줘라. 제가 그 당시 실무 담당자였는데 지금 저희가 문을 닫는 입장인데 1, 2만 원 정도. 그 정도 같으면 사정을 말씀드리고 화나는 게 낫지 않을까 차라리. 그런데 그것마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정확하게 해야 된다. 항상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결제를 봐야 해드렸던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 대표님이 어음 결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어음이 그래서 사고 날 수 있는 부분이 좀 크거든요. 거래처에서 가장 이렇게 신뢰를 가져주셨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 또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폐업 직전까지 간 문우당을 건져올린 건 직원으로 일하던 조준영 현재 대표였습니다. 20년 넘게 근무해온 조준영 대표는 1대 대표가 가장 신뢰하는 직원이었고 상호와 자산을 그대로 인수하게 됐습니다. 이걸 좀 어떻게 잘해볼 방법이 없을까 이걸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대표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봤죠. 그랬더니만 잘해봤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잘해봐라. 흔쾌히 하라고 해주셔서 지금까지 잘 주제해온 것 같습니다. 문우당은 폐업을 공식한 이후에도 지하 1층에서 5층 규모의 서점 중 1층만 문을 열어두고 영업을 이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것과 달리 단 하루도 문을 닫은 날이 없습니다. 문우당 영구 폐점에 대한 오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으로 퍼지기도 했습니다. 2018년 12월 경남 창원의 한 고서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부산문화예술의 사랑빵이었던 문우당이 폐점에서 아쉽다는 발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지금의 조 대표가 부산일보에 직접 메일을 보내 이 사실을 바로잡기도 했습니다. 문우당 서점은 문 닫았다고 그때마다 우리 계속하고 있습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부분이 안타깝냐면 지역문화에 대한 소외감? 조금 안타깝다는 거죠. 조 대표는 폐업이 공원된 후 다시 영업을 이어간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직접 인근 매장 3천여 곳을 방문해 팸플릿을 배포하고 지역문화행사에 참여하면서 영업사실을 알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돈 들여서 이렇게 우리가 권고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그런 몸으로 해야지 못하겠노? 그래가지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숙무동에서 중앙동을 거쳐가지고 부산역까지 모든 사무실에다가 전단지를 돌렸어요. 그래서 많이 좀 알려주긴 했는데 사실 지금도 중앙동으로 이전을 했지만 이 근방에 계시는 분들도 문우당에 있는 거를 1년 전에 알았다, 2년 전에 알았다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조 대표는 문우당을 홍보하면서 시민들로부터 받은 원은 아직도 초심을 잃지 않게 하는 원동역이라고 전합니다. 제가 전단지도 드리고 그러니까 문우당에서 좀 쥐도 팔잖아요. 내 지금 살게요 하더라고요. 3천 군데 중에서 아무도 안 샀는데 그분이 사주신 거예요. 필요해서 살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육국하면 기분이 안 좋으면 한 번씩 열어봐요. 제가 그 돈을 보완하고 있거든요. 맨날 생각도 하고 또 다시 또 잘해봐야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 대표는 1988년부터 시작해 이곳에서 20년 넘게 근무를 해온 직원이었습니다. 평생을 서점과 함께했고 서점에서 일하던 직원과 결혼을 하기도 했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한 청년이었죠. 기회가 된다면 서점 근무도 괜찮겠다 생각했는데 저도 이렇게 오래 근무할 줄은 몰랐죠. 하다 보니까 사내 결혼을 하게 됐어요. 감사한 일이죠. 저는 그분한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 대표의 문우당은 중앙동의 털을 잡았습니다. 남포동 하면 문우당, 문우당 하면 남포동이었던 터라 조 대표는 중앙동으로 서점을 옮긴 것이 문내 시민들에게 미안하다고 전합니다. 남포동에서 살펴본 적도 있었거든요. 지금도 전화가 와서 어디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장 옮길 때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실 여건이 그렇지 않았고 그나마 가장 가까운 곳이 중앙동이라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제 제2의 문우당 시대가 조 대표를 통해 열리게 됐습니다. 2011년 해양도서 전문 해광 출판사를 만들어 책을 냈고 2018년 문학 전문 출판사 스토리팜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경제, 법률 등 한 분야에 특화된 출판사를 만들거나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에 관련된 책은 콤비비오라는 출판사 이름으로 내고 지금 독립 출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독립 출판을 지원하기 위해서 출판사 이름도 아예 독립 출판이라고 하고 법률 전문 출판사를 제가 지금 기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데이터 시스템이라고 해서 일단 종이책도 내고 이북이라든가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문우당과 달리 좀 더 출판 업무와 시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행사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북토크, 글쓰기 프로그램이라든가 시 낭독회도 하고 이런 문화 프로그램을 많이 하려고 하는 부분도 차별하기보다는 독자 얘기했던 다가가려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은편 창가 쪽에 탁자가 있잖아요. 중앙동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점심에 커피 들고 와서 앉아서 책 보면서 같이 또 이야기를 하고 치웠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 살롱 문화 같은 걸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서점을 좀 편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문우당 서점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시민들의 힘으로 문우당이 새로운 시대를 이어갈 수 있게 된 만큼 지역사회 기부도 늘리면서 100년의 문우당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저희 사장님이 아동시설에 기부를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1년 정도에는 중단했었어요. 그때 사실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대표가 되고 나서 다음 달에 바로 물론 큰 돈은 아니에요. 문화시설 재단에다가도 기부를 하고요. 또 학교에다가 자금으로 매년 얼마씩도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한다기보다는 저는 판매하는 사람이니까 누군가 사줬을 거고 그걸 사주시는 분들이 부산 시민들이라는 거죠. 그분들한테 뭔가를 제가 돌려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문화 프로그램이라든가 기부문제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까지 왔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저희가 곧 있으면 70주년이 될 정도입니다. 조금 더 있으면 또 100주년이 될 수도 있겠죠. 100주년이 될 수 있게 제가 열심히 또 해볼게요.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문우당 서점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answered. 감사합니다. 은은히 Eu